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국 문화를 알릴 목적으로 시애틀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K-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해 세 편의 우수 영상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동백나무반 학생들이 1등, 2등, 3등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주제로 진행된 제2회 K-영상 콘테스트 시상식은 지난 14일 시애틀 총영사관 1층 회의실에서 아나운서 최승희 씨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강병덕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에 총 10여 팀이 작품을 출품해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동백나무반 학생들이 금상과 은상, 공상을 독차지했다며 오늘 수상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 문화 담당 영사인 박경호 영사는 축사에서 수상자와 지원자들에게는 영상 제작에 용기를 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심사는 김홍기, KBS와 고문 및 영상 전문위원이 맡았습니다. 김 위원은 본국 MBC 문화방송 보도국 영상국장과 연합뉴스 보도국 영상 전문위원을 역임한 영상 전문가입니다. 김홍기 심사위원은 기획의 우수성, 작품이 얼마나 창의적이었는지, 주제의 적합성, 공모 배경 목적의 이해, 기술의 완성도, 작품의 구성력과 촬영, 편집 기술, 향후 활용도, TV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활용을 심사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김 위원은 전체적으로 한국 문화 주관을 맞아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한국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얼마나 주제와 적합하였는지, 작품 구성에 있어 창의적이었는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편집 기술이나 스킬 등의 높은 완성도보다는 짜임새와 구성력을 보았다고 입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MBC 영상국장과 연합뉴스 영상전문위원을 역임한 김홍기, KBS와 고문 및 영상전문위원의 엄격한 신사로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에서 권희찬, 최노아, 임수연, 장서연, 부이태아가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영예의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은상은 한복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한 조 바이올렛, 최민지, 류식이, 김하나, 이텍스터가 동상은 한국의 명소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한 부이태오, 남동호, 구애레로 알린, 이지영, 박하연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K영상 콘테스트를 주최한 KBS와는 KBS 아메리카의 서북미 지사로 2017년에 출범했으며 KBS 아메리카와 독점 계약을 통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등 서북미 지역의 KBS 월드 프로그램을 KBS 왓점 컴을 통해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KBS와 박지은입니다. KBS와 유스는 보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 KBS와 유스는 보드 프로그램을 통해